제 보물 여러분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애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 됩니다. 방문 간호라는 직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환경이나 유전이나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의해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신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 자녀가 있어서 신경 쓰느라 뭔가 안정되지 않는 듯한 느긋할 수 없는 기분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피곤할 때 왠지 모르게 켜놓았던 TV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보고 애니메이션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로 그 늪으로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 아이돌에 빠졌을 때와는 형격히 다른 늪에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물며 말도 전혀 모르는 예측도 불가능할 정도의 외국어로 말하거나 노래하는 아이돌에게 푹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아이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콘텐츠의 많은 부분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요 프로그램, 예능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광고까지 보는 것이 어쨌든 많이 질리지 않게 하는 데다 본인의 SNS로 하는 코멘트도 있어서 이제나 바빠 점점 비명을 지르고 싶어질 정도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무의미했던 생활이 화려한 색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유튜브를 체크하거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인생에서 내려오는 지점에서 설마 중학생 같은 기분이 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하거나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나날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나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감각은 신선하고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게 되면서 물 흘러가듯 한국 드라마에도 빠지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맛도 몰랐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어 교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최애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방탄소년단을 만나서 지민이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공부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